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2023년 9월 12일 스포츠 연예계 이슈 모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 축구협회가 한지 플릭 대표팀 감독을 경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독일 축구협회는 주주총회 및 감사위원회와 독일 축구협회 회장의 결정으로 플릭 감독과 두 명의 보조코치에 대한 해임을 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독일 축구협회의 감독 경질 결정은 123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리이기 때문에 대중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일 대표팀의 일무사패라는 실망스러운 결과와 지난 10일 일본전에서 보여준 1대4 대패의 이견을 다는 이가 없습니다. 플릭 감독은 경질 발표 이전까지 계속해서 감독직을 이어나갈 의향을 표명했으며 자신이야말로 독일 대표팀에 적합한 인물이라 자평하여 축구팬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이날 경질 발표와 함께 최대한 빠르게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 바뀌었습니다. 한편 위르겐 클록과 지네딩, 지단, 율리안 나게스만 등이 새로운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일 축구협회가 한지 플릭 독일 대표팀 감독을 경질했다는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셔틀콕 천재 안세영이 2023 세계배드민턴협맹 월드투어 중국 오픈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안세영은 중국 창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 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 야마구치 아카네를 38분 만에 물리치며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날 안세영은 1게임 초반부터 야마구치를 압도하더니 손쉽게 1게임을 가져갔고 2게임 초반 작전 이후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여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로 안세영은 코리아 오픈, 일본 오픈,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중국 오픈까지 4개 대회 연속 우승이하는 쾌거를 이뤄내었습니다. 올해 개최된 14개 대회에서 9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은 오는 23일 개막하는 아시안게임 준비가 완벽하다며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대회 준비에 열과성을 다하겠다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열린 혼합복식 결승에 진출한 세계 5위 서승재 최유정조는 8위 톰지켈 델핀델리조를 격파하고 2개의 대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이 중국 오픈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정소민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음 해시태그는 정소민과의 전속계약 소식을 알리며 향후 그녀의 연기활동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박혔습니다. 아울러 그녀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0년 드라마 나쁜 남자로 데뷔한 정소민은 장난스런 키스를 통해 이락스타덤에 오르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작품을 통행 필모글피를 쌓아갔고 환원 파트원으로 완성도 높은 연기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정소민은 오는 10월 3일 개봉하는 영화 30일을 통해 또 다른 연기변신을 예고하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소민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음 해시태그는 전지연, 서지혜, 김소연 등이 소속되어 있는 전문 매니지먼트사입니다. 이상으로 배우 정소민과 이음 해시태그의 전속계약 체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그룹 호라이즌이 데뷔 첫 콘서트를 성려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호라이즌의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호라이즌이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 스마트 아라네타 콜리세움에서 데뷔 첫 콘서트를 개최하여 팬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호라이즌은 이날 콘서트에서 최근까지 활동했던 데뷔 타이틀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각자의 매력이 드러나는 솔로 무대 등 여러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또한 호라이즌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무대를 선보이겠다 약속하였습니다. 호라이즌은 데뷔 후 짧은 기간에도 높은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루키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첫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호라이즌은 계속해서 국내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이그룹 호라이즌의 데뷔 첫 콘서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녀시대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수영이 국내 팬미팅을 개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최수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최수영이 지난 9일 한남동 블루스케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국내 팬미팅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영은 팬미팅에서 라이브 무대와 다양한 코너를 통해 팬들과 150분간 소통을 이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날 최수영은 4세대의 걸그룹 댄스 메들리를 선보이며 본업에 충실한 모습으로 팬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수영은 직접 대본 지필, 연출, 캐스팅에 참여한 스페셜 콘텐츠를 공개하며 배우 전해진 연재욱, 박성훈, 임시환 등과 함께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최수영은 이날 팬미팅 막바지의 팬들과 더불어 팬미팅 준비를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팬미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최수영의 팬미팅 투어는 요코하마, 오사카, 방콕, 타이비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최수영의 국내 팬미팅 성려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그룹 인피니트가 마카오에서 아시아 투어 컴백 어게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피니트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마카오 소제 스튜디오 시티 이벤트 센터에서 단독 콘서트 컴백 어게인을 개최하여 팬들을 만나 특별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인피니트는 데뷔곡부터 다양한 히트곡을 선보이며 현지 팬들을 감동시켰고 팬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앙코르 무대까지 선사하여 공원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인피니트는 이날 마카오 공원을 마지막으로 아시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팬덤 인스피릿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미래 활동에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이상으로 인피니트 아시아 투어 컴백 어게인 마카오 공연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유럽 투어의 시작으로 영국 런던 공원을 개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여자아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2023 아이들 월드 투어 콘서트를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이번 투어로 여자아이들은 미주와 아시아에 이어 유럽 팬들과 처음으로 만난이 되었는데 약 2만여 명의 관객이 동원되며 여자아이들의 현지 인기를 실감피하였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콘서트에서 히트곡을 차례로 선보이고 멤버 개개인의 개별무대까지 선보이며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우잡았습니다. 또한 관객들은 떼창으로 여자아이들의 히트곡을 따라 부르며 높아진 케이팝과 그녀들의 위상을 입증시켰습니다. 한편 여자아이들의 이번 월드 투어는 암스테르담, 파리, 브리셀, 베를린에서 이어질 예정이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여자아이들의 월드 투어 런던 공연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그룹 NCT가 일본 스타디움 투어의 성공적인 포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NCT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NCT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일본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여 총 10일만 관객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도 밝혔습니다. NCT는 이번 콘서트에서 정규 4집 수록곡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을 열광시켰고, 사전 무대에서는 새로운 멤버들의 프리 데뷔 신곡 핸즈업 무대를 최초 공개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콘서트장을 방문한 NCT 팬들은 시종일관 큰 함성과 떼창으로 NCT 무대를 함께 즐기며 열렬한 응원을 보여주어 NCT의 독보적인 인기와 위상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NCT는 오는 16일과 17일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일본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NCT의 일본 스타디움 투어 오사카 공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가 정식 데뷔 일주일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라이즈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라이즈가 첫 싱글 앨범, 게러기타로 데뷔 일주일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박혔습니다. 라이즈는 데뷔 전부터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뜨거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으며, 정식 데뷔 후 음악방송 등에 출연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SM 신인그룹 라이즈는 7명의 멤버로 구성된 다국적 보이그룹입니다. 이상으로 SM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가 초고속 밀리언셀러에 등극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스포츠 연예계 이슈 모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